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백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회차 실기시험 해설강에 진행하겠습니다. 비교적 어렵게 출체가 됐습니다. 어렵게 출체가 됐다는 것은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아주 아리까리하게 출체가 됐다는 겁니다. 3문제가 출체가 됐더라도 15문제는 쉽다는 겁니다. 15문제 쉬우면 그냥 쉬운 거예요. 보통 3문제가 어렵게 나온 회차가 2회차다. 어떤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는 쉽네요. 어떤 집단의 심리검사가 분포되어 있다, 분포되어 있다를 뭐라고 해요? 분포도, 다른 말로 산포도, 흩어진 정도. 산에 있는 포도가 아니라 산포도 또는 분산도 다 같은 말입니다. 흩어진 정도를 알아보는 것 3가지가 있죠. 3가지의 심라고 나올 때도 있죠. 범위, 표준편차, 4분의 편차가 있다. 범위,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거리를 범위라고 하고요. 표준편차, 정규집단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편차라고 하고요. 4분의 편차, 4등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빼고 두 점수를 더해서 평균 되는 거 4분의 편차가 있고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건요. 여러분, 그냥 무대보로 외우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기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표값을 구하는 방법과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대표값을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 1, 1, 2, 2, 2, 3, 3 할 때 기억나시죠? 평균값 또는 가장 많이 나온 채빈값, 채빈치, 또 가운데 있는 중암값. 이거는 대표값을 구하는 거 세 가지입니다. 이 범위, 표준편차, 4분의 편차는 분산도, 산포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제목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또 뭐 평균값, 또 채빈값을 아싸, 4점 맞았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와 키워드를 찌찌퐁 하는 시험입니다. 2번 문제가 있죠. 아주 쉬워요. 특성요인과 내담자 중심. 내담자 중심은 뭐예요? 진단을 배제하는 반면 특성요인 상담은 진단을 증시한다. 여기서 조금 아리까리하면요. 내담자 중심은 진단을 배제보다는 내담자 상담은 진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특성요인 상담은 진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쓰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내담자 중심은 지시적이고, 비지시적이고, 특성요인은 지시적이다. 이렇게 쓰면 또 6점 거져먹고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 잘 맞추면 뭐 쉽습니다. 여기도 쉽죠. 직업으로 규명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경제성, 돈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계속성,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 윤리성이 있어야 되고, 사회성이 있어야 되고, 속박적인 상태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거져먹는 문제입니다. 4번.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보면 쓰는 거는요.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국어 문제죠. 경제성 다 알잖아요. 경제적인 거래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안 써도 돼요. 돈을 받아야 직업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월급을 받아야 직업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내용만 타당하면 된다. 4번 문제 가보시죠. 실존지 상담에 자기인식 능력을 향한 상담자의 치료원리라고 나왔네요. 자기인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상담자의 치료원리입니다. 그래서 교재가 잘못된 분들은 수정 부탁합니다. 우리 정오표에 제가 다 올려드렸습니다. 상담자의, 혹시 교재의 비도구성의 원리, 만남의 원리 이렇게 써 있는 건요. 상담 원리입니다. 실존주의의 상담 원리에 해당하고요. 문제는 치료원리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요. 죽음은 실존적 상황에서 직면하도록 격려한다. 죽음은 실존적, 누구나 다 죽으니까요. 직면하도록 격려한다. 삶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도록 촉진한다. 자신의 인간관계 양식을 점검하도록 돕는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는다. 결국은 실존주의의 네 가지 키워드. 뭐가 있어요? 주요 개념, 자유와 책임, 삶의 의미성, 죽음과 비존재, 진실성. 이 내용을 풀어 쓴 겁니다. 치료원리 이 중에서 세 가지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항상 세 가지만 나옵니다. 교재 수정 부탁드립니다. 여기 답으로 외우십시오. 치료원리 세 가지입니다. 5번 갑니다. 특정 시기 고용 동향이 쭉쭉 갔다라고 해서 실업률을 구하시오라고 나왔고요. 계산 거점과 정답 표기가 나와 있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을 좀 하시오. 이렇게 미션이 정해졌습니다.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 뭐죠?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 경실이다. 실업자 수 나누기 경제활동 곱하기 100이다라고 보고요. 이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생산 가능해서 비경제활동을 빼면 되니까 딱 나오죠. 실업자 경실이니까요. 빼고 빼면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5.3% 여기 나와 있죠. 둘째 자리에서 반을 위험하면 5.3%가 된다. 퍼센테지 꼭 써야 됩니다. 안 쓰면 0점 처리됩니다. 천명 꼭 써야 됩니다. 안 쓰면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대로 계산기만 대입하면 됩니다. 계산기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기 시험에서요. 여분의 종이를 달라가면 여분의 종이도 있습니다. 여분의 종이 달라가고요. 여분의 종이에다가 연습한 다음에 답안지에 연필로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갑니다. 내 남자의 정보 및 행동에 대한 이해. 이것도 아주 간만에 나왔어요. 이건 언저리 문제죠. 주변 언저리 문제들이 이번에는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문제고요. 이것도 언저리 문제죠. 그래서 언저리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일부러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했나 봅니다. 내 남자의 정보를 알아야 돼요. 누가 상담사가 행동도 이해해야 돼요. 누가 상담사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고 상담사가 돼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때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그래서 갈 때 전, 전이 된 오류 세 가지. 정한론이다. 정한론. 키워드가 뭐라고요? 정부의 오류 세 가지는 정한론이다. 실제 경험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필기에서 이런 문제 나왔죠. 사장님이 절 싫어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오류는 무엇인가? 답이 삭제죠. 왜 싫어하는지 이해를, 왜 싫어하는지 설명이 없잖아요. 이렇게 전달하면서 잘못된 오류를 정부의 오류로 간다. 대략적으로 이야기해서 삭제, 오류가 생겼다라고 보고요. 한계의 오류, 예외를 인정하지 않거나 불가능을 가정하는 것. 예불어죠. 세 가지 예불어. 한계의 오류 세 가지 어예불어.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거나 불가능을 가정하거나 어쩔 수 없음을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논리적 오류, 인과관계의 잘못된 인간관계가 아니라 인과입니다. 인과, 인과관계의 잘못된 선정. 즉, 인과관계의 잘못된 선정. 즉, 원인과 결과가 잘못되게 선정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쓰면 더 아름답겠죠. 인과관계의 포인트 잡고요. 7번 문장합니다. 이것도 교재의 내용이 혹시 잘못됐으면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내용들은 정오표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글씨로 써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목분설문제 선택지 평가 중고입니다. 만약에 서열법, 분류법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으면 그건 제목이요. 평가기법입니다. 평가기법을 쓰시오라고 나오면 분류법, 서열법 이런 법이 나오죠. 평가기법이니까요. 여기는 평가 중고니까요. 중고 세 가지만 쓰라고 나왔습니다. 세 가지만 씁니다. 다섯 개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처음 나온 문제거든요. 다섯 개라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요. 다섯 개 외우시면 어떻게 외우냐면요. 신실하다. 신실한 표는 신실한 표가 많다. 신실한 표가 많으면 합격이겠죠. 신실표 많다. 다시 갑니다. 평가 중고는 뭐라고요? 신실표가 많다. 신실표가 많아야 중고, 기준이 된다. 신실표 많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설문제를 얻은 결과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실용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표준성이 있어야 되겠고, 만능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신실표 많다. 평가 중고 세 가지. 평가 중고, 신실표 많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류법, 소위법은 뭐라고요? 평가 기법이다라고 포인트 잡으십시오. 8번 문제 가보시죠. 기준요성의 노동 참여가 영향을 주는 요인 6가지. 이건 뭐 쉽죠. 법적, 제도적 요인이 많을수록, 잘 되어 있을수록 기준요성 경제할 수 있는 것과 높아지겠고요. 배우자 및 기타 가공원의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은 낮아지겠죠. 이걸 쓰면 됩니다. 배우자 및 타 가공원의 소득이 높을수록 기준요성의 경제 참가율은 낮아지고요. 잔여의 수와 연령, 이것도 잔여의 수가 많을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참가율은 낮아지겠고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참가율은 낮아지겠고요. 거꾸로 교육 수준이 높으면 참가율은 높아지겠고요. 이렇게 설명 쓰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가죠.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오답의 변별도. 이것도 언저리 문제가 나왔네요. 언저리 문제가 이번 해찬에 많이 나왔습니다. 문항의 난이도, 검사의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말한다. 문항 난이도 지수는 한 문항에서 총 반응수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요적도만 쓰면 됩니다. 나머지 안 쓰면 되고요. 문항 변별도, 문항 하나하나가 얼마나 피검자의 상하 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의 능력도, 피검 집단의 학생의 문항의 각 탑재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주로 많이 틀렸는지, 잘 틀리는지, 잘 맞추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기술하고 그에 도하여 문항을 분석하는, 시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두 줄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크라이티스트, 이건 우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포괄적 직업상담의 과정, 직업상담이기 때문에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딘의 직업상담,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크라이티스트의 포괄적 직업상담, 직업상담 이론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직업상담의 시험이니까요. 다 포괄했으니까 진짜로 명문이다. 진명문이다. 진명문. 조심할 건 명류화 또는 해석입니다. 명류화 또는이라고도 하고 명류화 및 해석. 해석자를 안 쓰면 안 됩니다. 부분 점수 안 됩니다. 진단하고요. 명류화 또는 해석을 해주고요. 문제 해결해준다. 이건 타당두 있게 글짓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가시죠. 행동주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저리 문제예요. 언저리 문제인데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청소년들의 의사결정, 직업진로 문제를 못하는 의사결정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언저리 문제인데요. 이거 확인 꼭 해야 됩니다. 1차 필기회트 나왔습니다. 우유부단형이 있다. 무결단형이다. 행동주의 진로상담에서 행동주의 진로상담이에요. 우리가 진로상담, 직업상담은 시험에 자주 출제될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형이란 그대로 뺀 거죠. 정보부족이에요. 키워드는 뭐라고요? 정보부족이다. 정보가 부족해서 불안에 대한 처방보다는 정보제공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고요. 불안에 대한 처방보다는 정보제공으로 해결하는 게 유용하다. 정보부족, 이게 키워드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무결단령은요. 내담자가 직업선택에 대한 무력감, 무력감이죠. 무력감, 불안 때문에, 무력감, 불안 때문에 무결단령. 정보부족, 불안에 대한 처방보다는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우유부단. 그래서 우유부단형과 무결단령. 이 두 가지가 직업상담사들이 청소년 진로 문제에서 다뤄야 될 상담 기법이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12번 갑니다. 노동수요가 변화수요 LD5000-EW 임금이 어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 좀 나올 때 임금탄력성의 절대값이라고 나왔는데요. 임금탄력성은 노동수요에 대한 임금탄력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금탄력성 하면 헷갈리지만 노동수요탄력성 구하는 겁니다. 노동수요탄력성이라는 말과 노동수요탄력성은 우리가 많이 익숙했어요. 노동수요탄력성과 임금탄력성은 같은 표현입니다. S탄력성의 절대값과 근로자의 수입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마이너스 2입니다. 절대값을 먼저 구하게 되면요. 이건 골리아과 타의 문제예요. 알면 갱령의 수요예요. 쉽다, 타의. 골리아 등추는 겁는 게 복잡하지만 허우대만 컸지의 허당이다. 즉, 노동수요탄력성 구하는 겁니다. 공식 타의죠.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임금의 변화율은 원래 임금분의 변화된 임금 빼기 원래 임금.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은 원래 노동수요분의 변화된 것 빼기 원래 노동수요 곱하기 100. 이렇게 이 공식 그대로만 눌러주면 됩니다. LD라는 것은 레버 디멘드, 노동수요죠. 그래서 노동수요는 W임금은 2천원이라고 나와 있죠. 원래 임금이 2천원이면 노동수요는 5천원 빼기 2 곱하기 2천원은 천원이다. 변화된 임금이 천원입니다. 변화된 임금이 얼마라고요? 2천원에서 천원이면 변화 후의 노동수요는 5천 빼기 2천 곱하기 천이겠죠. 그래서 변화 후는 노동수요가 3천원이고요. 노동수요의 변화율은 원래 천원분의 변화된 거 3천원 빼기 원래 천원 곱하기 100은 200%다. 임금의 변화율은 원래 2천원인데 변화된 게 천원 빼기 원래 2천원 곱하기 100은 마이너스 50%다. 그래서 그대로 200 나누기 마이너스 50은 절대값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절대값이니까요. 양수를 변환시키면 절대값이 4다라고 나왔습니다. 노동수요 털려서는 그대로 대입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근로자의 수입은요. 임금 곱하기 노동시간. 노동시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노동공급량이죠. 그래서 노동공급량 곱하기 임금이 근로자의 수입이다.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2천원이 균형임금이므로요. 균형임금 때는 노동수요량과 노동공급량은 제 집봉 똑같을 때다. 그러므로 노동수요량은 5천원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천원은 천원이다. 그래서 노동수요량은 1천 곱하기 2천원 하면 답이 200만원이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만 시켜주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13번 가봤어요. 행동주의 실효기법에 이것도 용어를 살짝 바꿨어요. 행동주의는 불안감소기법과 학습촉진기법이 있다. 학습촉진기법. 강대리 변별. 이건 여러분 우리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걸 용어를 살짝 바꿨어요. 학습을 촉진한다는 건 행동을 증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촉진기법을 행동, 적응행동 증진기법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대리 변별 똑같습니다. 강화를 통해서 대리학습을 통해서 변별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촉진시킨다. 적응행동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갑니다. 이건 쉽지요. 인지적 오류. 대가리가 오류. 대가리가 빅자리 났다. 세 가지만 쓰라겠죠. 극백 논리, 과잉, 일반화. 선택적 추론. 또 자의적 해석. 임의적 추론. 여러 가지 있죠. 그중에서 세 가지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스트롱 직업 흥미검사의 척도 세 가지. 스트롱. 척 보면 답이 스트롱만 나오면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 직업 분류 제너럴. 베이직 기본 흥미적도 BIS. 퍼스널 개인 특성적도 PSS. 그래서 홀랜드의 리아색 내용을 구성되어 있고요. GOT를 특별한 흥미로 세분화시켜서 25개 분야로 세분화시켜서 만든 게 기본 흥미적도고요. PSS 개인의 특성을, 광범위한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16번 갑니다. 내 남자의 성격, 사정, 목표. 성격을 조사하는 목표, 목적이 뭐이냐 이거예요. 세 가지니까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자기인식을 증시키는 다 기본이라겠죠. 자기인식을 증시시키고요. 좋아하는 일, 또 일, 역할, 작업 가능, 작업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직업의 불만족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죠. 성격 검사해 보니까요. 그래서 4개씩 쓰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포인트 잡고요. 17번 가보시죠. 투자적 검사, 이건 많이 했죠. 장점, 장단점이니까요. 장점은 뭐가 있어요? 반응이 독특하다, 방어가 어렵다, 반응이 다양하다. 간단합니다. 단점은 검사의 신뢰도가 낮고 타당도도 낮고 검사자에 따라서, 검사자의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작용한다. 왜? 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요. 검사자가 예를 들면 백인이냐, 검사자가 흑인이냐, 검사자가 남자냐, 검사자가 여자냐, 검사자가 착한 사람이냐, 검사자가 착하지 않은 사람이냐, 검사자가 기분 좋은 사람이냐, 기분 나쁜 사람이냐, 이런 검사자의 상황에 따라서 점수가 차이가 있다, 이런 겁니다. 18번 가보시죠. 한국표준 직업 분류 중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6가지. 마지막 문제, 거저먹는 문제가 나왔네요. 우린 여기서 하는 것보다 키워드 많이 외웠죠. 먼저, 이연경 가수사, 이자 및 임대료 같은 수입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연금법 및 사회보장법에 의한 수입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연사, 경마, 경륜 등에 의한 수입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가사에 전념하는 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또, 수용소 내 법률에 의해서 갇힌 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또, 사회복지시설 내 수용자의 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사, 수용소,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또 형무소, 형무소, 형무소 내에서 법률에 의해 갇힌 강대 노동, 이런 활동들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거저먹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건 뭐 서너 개 나왔지만요, 쉬운 건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어려운 것들은요, 대충 소설 쓰면 된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또, 이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 해두시고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꼭 나올 수 있습니다. 인문학으로 아무 말 대지 않지, 글짓기하고 아는 문제만 풀자. 아는 것만 풀어도 합격이다. 이런 자신감을 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o, 그리고